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에서부터 오늘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었죠.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남강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에 오래 계시다가 또 증권사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국은행에 오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오래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모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불거졌던 은행권 위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미국의 은행권 위기 예견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형태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를 놓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 여건이 필연적으로 악화가 되고요. 총수요를 제어를 해야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실 금융 시스템 쪽에 스트레스는 작용이 될 테고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은행들의 어떤 행태적 편의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금융 주제를 완화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까지 합쳐지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금융 여건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냅샷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가 여기에서 과연 마무리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의 위기는 사실 유동성 위기거든요.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사실 이번에 있었던 거 처음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 연준에서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디스카운트 윈도우, 재할인 창구 이런 제도들이 사실 이전부터 활용됐던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은행들을 위주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 전반을 이렇게 큰 위협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이런 리스크는 있겠지만 노이즈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노이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시스템 리스크라 하면 나라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한 정도? 네, 그래도 또 은행권에 이렇게 위기가 불거지면서 또 문제가 신용 공급이 좀 축소된다는 점이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대출 태도라든지 대출 태도 지수들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대출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출 태도가 타이트해진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덜 하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하고 가계하고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더 빠른 시점부터 이제 타이트해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좀 둔화된 상태고요. 그런데 소규모 기업,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타이트가 진행되고 타이트한 신용 공급 제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니까 기업보다는 이제 가계 쪽에 신용 공급이 축소되는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장의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치게 될까요? 그게 매 여건마다 사실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한 0.3%포인트 정도는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니까 1.2%보다 하향 조정을 하면서 0.7% 수준까지. 그 당시 발표할 때가 3월 달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또 중요한 것이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이 신용 여건이 악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출받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니까요. 아무래도 소비는 조금 둔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노동시장에서도 타이트한 정도가 완화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사실 그걸 목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물가는 내려올 것으로 보세요? 그런데 물가, 헤드라인은 좀 빨리 내려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어나 요새 슈퍼코어 서비스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요? 슈퍼코어 서비스에는 코어 서비스, 코어 물가 중에 서비스부가 있거든요. 그중에 주거비를 제외한 건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하고 영향이 있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스티키합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슈퍼코어 서비스는 굉장히 느리게 하락할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리포트에 보자면 금년도 물가 상승률이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연준의 기준금리의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6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는 동결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저희는 연말까지는 최소한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신용 공급이 축소가 되고요. 회사체 시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일부 작용을 할 테고요. 그런데 걸리는 시차가 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관찰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인상했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또 경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까지 올렸던 게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관찰을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인플레 전개 상황과 관련해서 좀 연준의 실수 이런 측면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되면 어떨까요? 연준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60년대, 70년대 대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보이기만 해도 사실 사전적으로 다 대처를 해서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터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또 학문적인 어떤 2010년대까지 모아놓았던 결과물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연준 같은 경우 2018년도에 통화정책 이벨류 평가라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필립스 커브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실업률과 물가 간의 역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인데 이 기울기가 많이 평탄화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연준이 듀얼맨데이트 이중 목표를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화를 가져가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고용 쪽에 더 무게중심을 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실업률을 줄여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을 거다라는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연준이 이번에는 물가에 대한 걱정 안정보다는 고용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펼쳤고 이게 또 트랜지터리하다고 얘기한 게 금방 다시 되돌아올 거다. 2%로. 그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에 잘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과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사실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그런 공급 요인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불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에 대한 오판 때문에 갑자기 또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은행권 리스크가 더 불거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은행권 리스크가 불거진 배경 중 하나로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규제가 더 강화가 앞으로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은행권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 터지기 전까지는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 줬어요. 특히 1,000억 달러 미만에서는 완전히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터진 은행들이 다 1,000억 달러 미만짜리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은행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자산 사이즈가 좀 작은 은행들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여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더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하기 힘든 환경이 될 테고 그에 따라서 대출받기도 이전보다는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이 금리 아니겠습니까? 장단기 금리. 장단기 금리와 관련해서도 또 리포트의 내용이 담겨져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 향후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 관점에 생각하면 상관관계죠. 인과관계는 아니고요. 아,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로를 어떻게 커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잘 몰랐었는데 명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2019년도에 지금 BIS에 계시는 신현성 교수님하고 또 IMF에 있는 애드리안 박사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들이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기준금리를 보통 인상을 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에 많이 연동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극단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보통 자본을 단기로 조달을 해서요.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서 대출을 길게 해주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도 많기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고요. 수익성이 나빠지는 은행 입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도는 정도가 줄게 될 테고 또 기업들도 운전자본들을 대출 받기도 어려워질 테고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위축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제 소비, 즉 저희 집을 살 때 많이 대출을 받아서 과구도 사고 TV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 이사를 못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구제 소비도 줄게 줄어들 테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물 경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그분들 쓰신 페이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스토리에 인해서 인과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가 미국 경기도 둔화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경기의 둔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 제조업이었습니다.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정책적인 측면하고 그 이후의 회복 성격에 따라서 기존과 좀 다르긴 하지만 먼저 제조업이 먼저 막 꺾겠고요. 지금 서비스업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둔화돼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 대출 공급이 이 정도 속도로 준다고 그러면 소비하고 노동시장 쪽에서도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둔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반등하는 시기, 반등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이렇게 둔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4, 4분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라도 또 완만한 연착륙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면? 연착륙, 경착륙의 정의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얕은 경기 침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 보통 심한 경기 침체는요. 금융위기를 동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융위기는 사실 신용 리스크 기반하는 금융위기가 많거든요. 지금 은행위기는 사실 유동성 리스크고요. 신용위기라 하면 거래 기업들이 부도가 대량으로 일어나고요. 또 일반 가게들도 이제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이렇게 되면서 은행도 같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극단적인 나쁜 아주 하드랜딩으로 가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경기 침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얕은 경기 침체가 오고 이에 따라서 물가도 어떻게 앞서서 연동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가도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증시 측면에서는 보자면 그래도 큰 악재로서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때문에 증시 전망하는 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조업 보통 상장 기업들이 제조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업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 서비스업 쪽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제조업은 사실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리스크는 아직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 같... 만약에 안 좋은 리세션이 오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런데 또 기준금리 동결할 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미국과 금리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에 따라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저도 이제 총재님 얘기하신 거랑 동감하는데 어떤 얘기를 동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아까 기자회견 하시면서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서 자본 유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interest rate parity라는 게 있거든요. 이자율 격차에 의해서 환율을 설명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미래의 환율은 그 이론에 따르면 이 격차에 의해서 이자율 격차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격차가 아니라요. 미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걸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있냐 사실 미국도 조심스럽고요. 더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상황에선 물론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겠네요. 그럼 해외 투자자들도 일단 한국에 투자했을 때 어느 고정 비용이 있고 거래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을 커버할 만큼 충분한 어떤 의견의 변화가 기대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기대의 변화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격차만으로는 환율이나 아니면 자본유출을 격정하는 거는 좀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뭐 거시 경제에 있어서 혹은 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요.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 환경인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불확실성이 크게 보고 있고 큰 상황에서 이제 보고 있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일단 어떤 시장에서 생기는 바이럴 어떤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좌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는 기사들 아니면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시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남강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